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학년도 9월 목표 나형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확률변수 x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변차가 3분의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근데 px가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87일 때 다음 표를 이용하여 m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과 우리 표준 변차를 가지고 표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z값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문제죠. 따라서 우리는 이 확률을 표준화를 해볼게요. 따라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 왼쪽은 z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뭐가 돼요? 2분의 9에서 평균 얼마를 빼고 m을 빼고요. 뭘로 나눈 게? 표준 변차로 나눈 거죠. 그랬더니 그 확률이 딱 0.9987이에요. 그러면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0.9987이려면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이 값은 가운데 0보다는 뭐여야 돼요? 훨씬 더 커야겠고요. 실제로 왼쪽이 0.9987 되려면 왼쪽은 0.5니까 오른쪽이 0.4987이 되는 우리가 z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0.4987 만족하는 게 딱 얼마냐면 3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3이 될 때가 되겠다. 따라서 그 3값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아, 3은 3분의 m의 2분의 9 마이너스 m이구나. 따라서 얘와 얘를 곱해서 계산만 하게 되면 여기가 3분의 m을 곱하니까 m이죠. m은 2분의 9 마이너스 m이 되겠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2m은 2분의 9. 따라서 m은 2로 나누는 얼마다? 4분의 9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다, 얼마다? 4분의 9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